안녕하세요. 대원고등학교 영어담당 지도교사 강성호 영어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강성호 선생님이 운영하는 사이트 3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강성호 선생님이 운영하는 페이스북 그리고 강성호 선생님이 운영하고 있는 강성호 영어카페라는 다음카페 그리고 라라팔로자라고 불리는 유튜브 사이트가 있는데 오늘은 이 3개의 사이트에 대한 안내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자 강성호 선생님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호 선생님 페이스북 주소는 여러분 오른쪽 화면에 남아있는 이 주소로 찾아오면 됩니다. 성호점 강점 1420이에요. 성호점 강점 이건 다 소모자 쓰면 됩니다. 근데 왜 하고 많은 숫자 중에 1420일까요? 1420년에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죠. 1420년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명나라 청나라 시대의 궁전인 자금성이 완공이 된 해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궁전이에요. 이 1420을 강성호 선생님 페이스북 찾는 데 이용하면 쉽게 강성호 선생님 페이스북을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강성호 선생님이 다음 사이트에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하나 있습니다. 카페 이름은 강성호 영어카페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강성호니까 강성호 영어카페에요. 카페 수소는 HTTP, 카페다음넷, 강성호. 강성호를 모두 소문자로 쓰면 됩니다. 그러면은 강성호 영어카페에 여러분이 찾아올 수 있게 돼요. 이 강성호 영어카페에는 각종 유익한 영어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강성호 선생님이 개설한 사이트 중에 유튜브 라라팔루자가 있습니다. 라라팔루자 하면 특출난 것, 뛰어난 것 뭐 이런 뜻인데 라라팔루자 이거 스펠링 주의하세요. L-A-L-A-P-A-L-O-O-Z-A 입니다. 두 번째 L, 세 번째 L이 서로 붙어 있죠. 이 라라팔루자 사이트로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강성호 선생님이 올린 동영상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 온라인 수업 자료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이트니까 유튜브 라라팔루자 꼭 찾아주세요. 자 강성호 선생님 유튜브 라라팔루자에 오면은 업로드한 동영상 필수 시청 동영상을 꼭 확인해 주세요. 강성호 선생님 유튜브 라라팔루자에 찾아오면은 영어권 문화, 영어 도키와 장문, 영어 1 등의 자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조만간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관련된 자료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라라팔루자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등대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 나오면은 여러분은 이 등대가 그려져 있는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강성호 선생님의 라라팔루자 유튜브 사이트로 올 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검색창에 대원고 강성호 영어 대원고 강성호 영어 이렇게 입력하면은 라라팔루자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두개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자 두번째 L이 하나만 있는거는 옛날 사이트입니다. 이 유튜브 옛날 계정은 없앨 예정이에요. 두번째 L과 세번째 L이 서로 붙어있는 새로운 유튜브 사이트로 여러분들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강성호 선생님 연락처 쉽습니다. 010, 010은 응자를 옆으로 뉘어놓은거죠. 010, 응, 친구, 3고, 친구는 7고, 3고는 3고 이 사람 구해주오, 2495, 24는 이사침 아니죠. 이 사람이죠. 95는 구해주오, 구, 오, 구해주오, 구, 오 친구삼꼬 이 사람 구해주오, 친구삼꼬 이사구오, 친구삼꼬 이사구오, 친구삼꼬 이사구오, 친구삼꼬 이사구오, 칠구삼꼬 이사구오, 연락을 주면은 강성호 선생님과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성호 선생님 운영하는 사이트 소개는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청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